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님을 대신해 더빙을 맡게 된 에고입니다. 헤일리님이 요즘 심한 감기로 뮤트 상태가 되어서 대신 더빙합니다. 헤일리님이 요즘 종종 요트를 타러 다니다 보니까 은근히 피부에 무리가 가는 것 같다는데요. 매거진 등에서 여름철 필수템들을 소개하고 있는 만큼 헤일리님도 여름철 필수템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첫 번째 제품은 수이스킨 탄탄 비건 콜라겐 앰플. 3세대 비건 콜라겐 앰플로 제품의 입자 크기를 줄여 성분이 피부에 온전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해요. 탄력개선 인체적용 시험 완료 제품으로 피부탄력 및 모공축소에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도 있지만 요즘 날이 너무 더워지면서 모공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모공이 늘어질 땐 모공케어 제품도 중요하지만 탄력케어 제품도 너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상자부터 신기하게 생긴 수이스킨 비건 콜라겐 앰플은 케이스부터 핑크빛이라 달콤 상큼한 느낌이 드는데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신기하게도 핑크빛을 가진 제품이었고요. 겔 타입 제형의 핑크빛 앰플은 놀랍게도 인공색소의 컬러가 아니라고 해요. 앵두에서 찾아낸 비건 콜라겐이라고 하더니 앵두에서 핑크빛이 생겼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겔 타입 제형이라 그런지 덜어내기가 무섭게 수분감이 가득 느껴지는 느낌이었는데요. 발림이 상당히 촉촉하고 산뜻한 제형으로 마무리 역시도 산뜻하고 흡수가 엄청 빠른 느낌이 들었다고 하고요. 사용할 땐 어린 새싹 토너로 피부결 정돈 후 두드리며 흡수시켜준 뒤 오른쪽 볼에 한 스포이드를 올려 흡수시켜주고 왼쪽 볼에 한 스포이드를 또 올려 흡수 이마에 반 스포이드를 올려 흡수시켜주고 코와 턱에 나머지 반 스포이드를 나누어 올려 흡수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면 쫀쫀하면서도 수분감 있는 피부로 매끄러운 느낌의 피부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피부가 처지면서 보이는 세로 모공에 고민이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들 아시죠? 탄력 제품은 묘하게 무겁고 띡한 느낌. 근데 이 제품은 무거운 느낌이 많이 없고 오히려 산뜻한 느낌이라 메이크업 전에 쓰기도 좋고 콜라겐 제품이라 헤일리님은 더 흡수되라고 뷰티 디바이스도 함께 써주고 있다고 해요. 콜라겐은 챙겨 먹고도 있지만 바르면서 챙기는 것도 중요해서 레티놀과 함께 절대 빼먹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더마토리의 프로비타 A 레티널 아이패치. 23년 5월 첫 출시 직후 하루 만에 올영 마스크팩 랭킹 1위 등극은 물론 품절 사태까지 벌어진 화재의 신상 아이패치로 2주 사용 후 눈가 주름 길이 57% 감소, 눈가 주름 수 43% 개선을 확인했으며 더위로 지친 고민 부위에 열감을 낮춰주는 쿨링 케어 패치로 주름 관리는 물론 눈가 화장기인까지 개선해주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심플한 디자인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패치를 덜 수 있는 도구와 보호캡이 있고요. 캡을 열어보니 탱글한 아이패치가 눈에 띄는데요. 쿨링 효능이 입증된 레티날 앰플이 정말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레티날과 하이드로라이즈드 콜라겐, 바쿠치올, 보르피린 등의 함유로 저자극 데일리 눈가 탄력 케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레티날 성분의 경우 피부에 흡수되기 위한 변환 과정이 레티널보다 안정화되어 자극 걱정을 덜어주는 비타민 A 성분이라 레티놀 성분 입문자분들께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피부에 붙여보면 많은 양의 앰플 때문에 첫 사용은 미끄덩 할 수 있는데 이럴 땐 손등에 먼저 쓱 해준 다음 붙여주면 흘러내림 없이 피부에 착 붙어 떨어지지 않는 아이패치를 즐길 수 있답니다. 눈꼬리 주름이 고민일 땐 통통한 부위가 아이백을 향하도록 부착하여 케어해주고 눈 밑 주름 또는 다크서클이 고민일 땐 통통한 부위가 아래로 향하도록 부착하여 케어해줘요. 눈가 뿐만 아니라 팔자주름이나 미간 등 주름이 신경쓰이는 부위라면 어디든 착착 붙여 케어해주면 좋답니다. 좀 더 탱글한 케어를 원할 땐 아이패치를 먼저 붙여준 뒤 레티날 밴드마스크 팩을 위에 착 붙여주면 눈가, 팔자주름뿐 아니라 페이스 전체에 스페셜 레티날 케어가 가능한데요. 개인적으로는 나이트케어 할 때 이렇게 해주고 나면 매끈탱탱한 느낌이라 왠지 자꾸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 제품은 주름 개선 효능이 뛰어난 제품인데 쿨링감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여름에 쓰기도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모공이 더 처지는 느낌인데 탄력 챙겨주면서 쿨링까지 함께 해주니까 달아오른 피부도 진정해주고 모공 및 탄력도 챙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수분 보습감도 날아가지 않고 탱글 그 자체라 요즘같이 요트 타고 돌아온 날에는 꼭 챙겨야 되는 제품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음은 메이블린 뉴욕 울트라 플러피 브로우 펜슬 손재주가 없어도 손쉽게 자연스러운 브로우를 완성해줄 수 있는 이지 드로잉 제품으로 높은 숲도와 물놀이에도 지워지지 않는 강력한 워터프루프 펜슬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인 아이브로우는 은근히 메이크업에서 연출하기 어려운 구간이기도 하고 하우투를 본다고 해도 사람마다 눈썹 모질이나 모양이 달라 따라하기가 어렵다는 피드백도 많더라고요. 특히 여름에는 눈썹도 쉽게 지워지는데 이 제품은 워터프루프 제품이라 지속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메이블린만의 감각을 담은 패키지로 심플한 디자인을 갖고 있으며 스크류 브러쉬까지 달려있어서 브로우를 그려주기에 편해 보였는데요. 물방울 모양의 펜슬은 선, 면으로 다양히 쓰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젤 파우더 텍스처라 선명히 발색되면서도 엄청 부드럽게 그려지는데요. 내추럴한 느낌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짱구 눈썹이 위험해서 벗어날 수 있는 브로우 펜슬인 것 같았어요.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잘 채워지는 제형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지 드로잉이 가능한 브로우 펜슬이었는데요. 쉽게 그려지면서도 보송하게 마무리되어 내추럴한 브로우를 연출하기 좋더라고요. 네 가지 컬러감은 채도가 슬슬쩍 빠진 컬러감으로 촌스러운 느낌이 전혀 없는 색감이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하는데요. 모발 컬러나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 컬러감에 따라 골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그리고 브로우 펜슬의 경우 워터프루프인 경우가 드문데 메이블린 뉴욕 브로우 펜슬은 워터프루프 완전 가능! 진짜 물 뿌리고 비벼보고 톡톡 닦아봤는데도 지속이 훌륭? 그 잡채더라고요. 여름철 물놀이에서도 살아나올 만한 브로우 펜슬이라 휴가 준비하신다면 브로우도 준비해보세요. 여름만 되면 더위에 녹아내리는 브로우 때문에 고민이었다면 그리기도 편하고 쉽게 지워지지도 않는 메이블린 뉴욕 브로우가 딱인데요. 컬러도 예뻐서 더 만족스럽고 내추럴한 발림성으로 애교살 음영으로도 자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스킨천사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히아루 시카 워터피 선세럼. 국내 최대 자외선 지수인 SPF 50+, PE++++로 페타 비건 인증을 완료한 비건 선세럼인데요. 바다를 생각한 리프세이프 제품으로 유해 성분을 배제한 제품이라고 해요. 히알루론산과 시카의 황금 배합으로 수분과 진정에 특화된 선케어 제품이라고도 하는데요. 꺼내는 순간 오! 패키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외칠 만큼 패키지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투브 형태인데 펌프 형식인 점도 너무 마음에 들다고 하더라고요. 수분감이 많아 보이는 제형이라 유기자차인가 싶었는데 모든 피부에 사용하기 좋은 유기자차라고 하더라고요. 바르는 순간 수분감이 터지는 듯한 느낌의 발림으로 엄청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면서 마무리가 상당히 산뜻했는데요. 기존 뻑뻑하고 뭉쳐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선크림이 아닌 세럼같이 촉촉한 느낌의 선세럼이라 매일 쓰기 좋더라고요. 저도 써봤어요. 너무 좋아요. 수분감 및 진정 효과로 여름에도 쓰기 좋지만 개인적으로 사계절 모두 사용하기 좋을 만한 올 시즌 선케어 제품인 것 같았는데요. 밀착감이 좋은 유기자차이다 보니까 메이크업 전 사용하기 좋은 선세럼으로도 추천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튜브 타입이면서 펌핑 형태라 독특하면서도 예뻐서 마음에 들었다는 선세럼. 발림성도 좋고 밀착도 마무리도 촉촉하고 매끄러워서 건조감 없이 선케어를 하기에도 좋았다는데요. 여름에는 무겁고 끈적이는 거 절대 싫은데 이렇게 산뜻하고 촉촉하면서도 진정까지 챙긴 선세럼이라니 매일 쓰기 딱 좋다고 하더라고요. 크림이 아닌 세럼 같은 사용감의 선케어 제품이라 평소 산뜻하고 촉촉한 선제품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강추드려요. 마지막 찐 애정템 닥터포웨어 폴리젠 탈모 증상 완화 샴푸 대용량 기획세트 인체조경 시험을 통해 모발 빠짐 감소 효과 확인은 물론 단 4주 사용으로 두피 안티에이징 효과를 확인한 샴푸라고 해요. 더불어 민감한 두피에도 사용 가능한 저자극 샴푸라고 하는데요. 올리브영 단독으로 950ml 대용량 기획세트를 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브영 온 오프라인에서 7월 한 달간 27% 런칭 특가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찐팬은 또 재미력합니다.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750ml 대용량 샴푸 100ml짜리 증정 샴푸는 너무 귀엽더라고요. 헤일리님은 이거 여행용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형은 쫀득한 고영양 제형으로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플로럴한 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적은 양으로도 풍성한 거품이 나는 게 신기한 샴푸로 샴푸 내내 두피가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피 강화 성분을 나노 사이즈의 초미세리포존에 담아 두피 흡수율을 높인 폴리젠 콤플렉스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일단 감으면서 느껴지는 개운함과 오밀조밀 부드러운 사용감에 아무따 그냥 이 샴푸 너무 좋다 싶은 생각만 들었다고 해요. 일단 이 제품은 벌써 세 번째던가 소개하시는 제품인데 써보고 좋으니까 계속 사서 쓰고 광고로 받아서 쓰고 하는 거겠죠? 머릿결 관련 샴푸는 헤일리님만 쓰는데 이건 두피 관련 샴푸라 남편분이나 아버님도 같이 쓰셔서 헤일리님만 쓰는 머릿결 관련 샴푸보다 소비량이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샴푸 후 개운해지는 두피가 기분 좋은 샴푸로 뭔가 쩌들어있는 느낌의 두피가 아닌 그냥 산뜻한 두피가 된 느낌? 두피가 정말 예민한 저도 한번 써봤는데 이거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조금 지저분할 수 있는데 같은 기간 동안 머리를 못 감아도 꼼꼼한 냄새가 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해요. 더불어 요즘같이 덥고 해가 센 시기에는 두피 진정에도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두피 진정에도 효과가 있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물론 헤일리님의 개인적인 사용감이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찐이야. 할인할 때 쟁여주세요. 정말 너무 좋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광고로 받았는데 사실은 가득 넣어 만든 여름 필수템 영상을 제가 더빙해서 어떠셨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헤일리님이 여름철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평소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제품들이 쭉 있어서 신나게 써보고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그냥 사라졌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여름 데뷔 확실하게 하시길 바라면서 더운 여름이지만 탱글하게 보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존댓구알 잊지 마시고 헤일리님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에 찾아뵌다고 해요. 그럼 안녕!